무리뉴가 지금 첫 골 넣고 잠궜어 아 근데 그걸 천재골을 13분에 넣고 잠궈버리면 상대가 뭘 세지도 않은데 이런 경기 내용으로 내년에 어떻게 갈라그럼 네 아 무리뉴 감독이 마지막까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쓰셔야 하나요? 아 정말 힘드네요 토트넘이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팰리스와 1대1로 비기면서 결과적으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 그래서 6위까지 올린 거야 뭐 의미가 있죠 원래 최종라운드 전까지 7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결과도 1대1이었지만 사실 동시간대 열린 경기에서 첼시가 울바햄튼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토트넘이 순위를 6위까지 올릴 수 있었지 아니 팰리스와 정말 이 비긴 것은 예 근데 경기 내용 자체도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제가 경기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 팰리스가 지금 순위도 중화위권은 좀 내려와 있고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친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리 원정 경기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슈팅의 숫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토트넘이 팰리스가 13개를 때렸고 토트넘이 7개에 맞게 슈팅을 못 때렸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 선제골을 넣은 거는 토트넘이었잖아요 13분에 해리케인이 골을 좀 넣었는데 그 이후에 아니 왜 이렇게 주저앉아서 경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내려앉아요 라인을? 아 왜 이런 축구를 하죠? 왜 이렇게 수비적이죠? 왜 이렇게 올드하죠? 팰리스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7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 다음에 그 팰리스는 최근에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9연패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7연패 맞대결에서는 9연패를 당하고 있는 팰리스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완전한 줄부상 아닙니까? 지금 수비 쪽을 꾸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자가 많습니다 왼쪽 풀백 바나놀트 센터백의 마마두사커 제임스 톰킨스 게리케일 다 부상으로 뛰지 못하니까 오늘 보면 자 어떻죠? 왼쪽 풀백인 미첼은 20살 선수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 쿠야티는 원래 미드필더인데 내린 선수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악재도 있고 최근에 흐름도 좋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까지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없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키는 축구를 할 수가 있냐 무린유 감독의 축구가 너무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게 데이터로도 평균적인 실제 포메이션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죠 보세요 어때요? 네 이쪽에 팰리스는 라인이 전체적으로 높죠? 근데 어때요? 토트넘은 다 낮춰서 경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쪽에 있는 토트넘이 좀 라인을 내려서 경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췄고 손흥민만 보더라도 이래요 손흥민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인데 거의 왼쪽 풀백과 수명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경기를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옵타 자료인데요 아니 팀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 가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을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11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을 해서 팀에서 21개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손흥민 선수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를 합치면 올 시즌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게 손흥민 선수잖아요 18개의 골과 12개의 도움 근데 이렇게까지 낮춰서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낮춰서 쓰다 보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의 스탯이 뭐냐면 그냥 뭐 어시스트, 키패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슈팅 하나 때리는 게 전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컨디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낮춰서 경기를 하니까 아니 손흥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전방의 해리케인을 볼까요? 해리케인의 히트맵이 이래요 오늘 해리케인 히트맵도 이렇습니다 오늘 최전방에 세워놨던 나머지 다 볼까요? 루카스 모우라 다 그냥 사이드 쪽으로 몰았죠 수비가담 많이 했죠 누구 또 볼까요? 뭐 로셀소? 로셀소도 역시 하프라인 근처로 다 몰려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롱 아니 이런 선수들을 놔둬놓고 롱볼을 때리고 그니까 막 수비하다가 볼을 뺏어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면 앞쪽에 선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요 네 오늘 그런 장면이 몇 번이 나오는데 볼을 갖고 끊어져 토트넘이 막 가다가도 공격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전술과 이런 답답함과 이런 경기력으로 이게 유로파리그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1년 전에 챔피언스리 결승전에 올라갔던 팀이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유로파리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좋아야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거는 뭐 물론 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레비 회장의 어떤 투자정책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아니면 홈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어떤 전력에 투자하지 못했던 뭐 여러가지 이유가 들 수는 있겠는데 그냥 오늘 경기라든지 혹은 시즌 후반기 나타났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참 무린유 감독의 지금 팀을 끌어가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이네요 그 BBC가 아주 중요했던 12가지의 사건 12가지의 장면을 지난번에 꼽았었잖아요 그때 한 가지가 뭐였냐면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과 헤어진 것을 그 12가지 중에 하나로 꼽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한 결정이야?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을 잘한 게 잘한 결정이야? 무린유 감독을 데려온 게 올바른 길이었을까? 그래서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린유 감독이 토트넘을 최종 라운드에서 순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물음표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확실히 BBC도 이제 그런 평가 사실 뭐 BBC라고 한다면 정론지로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매체인데 BBC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좀 보이지만 전술 자체가 올드예요 요즘 프리미어리그 내에 정말 뛰어난 감독들 클럽 감독 펩도 있고 상당히 많은 감독들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램파드 감독 숄샤르 감독 이런 감독들이 나오면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놓고 보자면 황희찬 선수가 진출한 라이프치의 나게스만 감독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 감독인데 굉장히 새로운 전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무린우 감독이 확실히 좀 옛날 축구다 재미없다 그 다음에 선수의 능력을 조금 제한적으로 자꾸 쓰게 만드는구나 손흥민 선수를 오늘도 정말 수비 계속 하는데 나중에 좀 안쓰럽더라고요 오늘 이제 80분에 교체됐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뛴 거를 보면 80분에 교체돼 나갔는데도 스프린트를 8번을 했는데 이거는 팀에서 무사시스코도 결국은 여기 무사시스코 여기서 햄스트링 올라가서 자꾸 나갔잖아요 선수들이 미친도록 달리기만 하니까 달리기만 하니까 막 부상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스코가 오늘 스프린트를 토트럼에서 가장 많이 했고 두 번째로 많이 한 선수가 손흥민인데 그게 공격적인 스프린트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를 계속 내려오느라고 많이 했어요 토트넘의 올 시즌은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도 끝이 났는데 아 일단 팀도 재정비해야 될 거고 다음 시즌도 이제 9월 12일 이렇게 예정되고 있는데 한 달 한 반 정도 또 준비되면 다음 시즌 시작할 텐데 토트넘은 어떻게 재정비를 할까요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는 충분히 치고 싶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가슴 아팠던 사건도 많았고 그중에 하나가 부상 당하면서 사진을 보면 여기 오른손의 이쪽에 수술했던 자국이 크게 나와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자신의 커리어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 그리고 팀에서도 올 시즌은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이번 시즌은 박수밖에 충분한 시즌을 좀 보냈는데 아 고민은 다음 시즌 같아요 네 다음 시즌 텐텐 어 뭐 텐텐 잘했죠 맞습니다 텐텐 잘했고 기록적인 것도 잘했고 상징력도 잘했는데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어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디서 뛸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물론 뭐 토트넘이 나올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건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음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뭔가 큰 판단을 해야 될 물론 그건 토트넘에서도 할 수도 있고 나가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도 왔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응원하면서 끝까지 응원하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